시원한 파도소리 밀려오는 태안으로 왔습니다. 바닷가에만 오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부부. 동주기 이쁘게 생기는 것 같아. 이쁘기는 이게 다 이쁘지 봐봐. 요 조개는 모시조개 같은데 내가 알기로는 비단 조개 아니면 모시조개 같아. 요거는 동주기인 건 확실하고 동주기잖아 그죠? 바닷가 사면서도 정확한 조개 종류는 이름을 확실히 다 모르니 말이야. 저건 모래조개 동주 동주. 당신처럼 통실통실한데 여보. 여기 나 몇 살 있나 보여요? 50대 초반. 그리어? 여보 나 50대 초반이래. 누가? 요렇게 하면 60대야. 모자로 갈리는 거예요? 네. 모자 딱 쓰면 50대를 딱 가는 거야. 내 마음속에. 나이는 60. 하지만 마음은 청춘. 서울에서 사업을 하다가 좀 한가친 데 가서 살자. 편안하게 좀 살자. 이렇게 해서 귀여운 식으로 오게 됐죠. 그래서 바쁜 거는 서울이나 여기랑 똑같은데 일단은 그런 답답함은 없잖아요. 일이 더 많아요. 쉬는 날이 없잖아요 여기는 진짜. 365일. 자연의 시간표 따라 유유히 살고 싶었답니다. 좀 이르지만 40대에 귀여워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죠. 고기가 너무 많아. 시장에 가본 지가 언젠가 싶은데요. 잠깐 집 앞 바다에만 다녀왔을 뿐인데 오늘도 밥상이 풍성합니다. 아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있네. 어휴. 이 맛이야. 맛이 전체 원위가 만들어주면 틀리구나. 뭐 막 아들아들이는 거 없이 서로 자유롭게 이렇게 하니까. 그게 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다 행복해 보이고. 다 좋아요. 그래서. 육수목으로 가면 아 세게 합니까. 너무나 행복한 삶을 내가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안으로 내려오면서 남편 영진 씨는 작은 낚싯배의 선장이 됐습니다. 우럭 잡을 거예요. 우럭이요? 우럭이 최고죠. 호원장담할 만큼 바다는 어느덧 익숙한 일상. 바다로 늘 데이트 나오시겠네요. 거의 그런 편이라고 보면 돼 있죠. 우리 뭐 먹고 싶어 그러면 잡으러 나오는 거야. 하루에도 두어 번씩 바다를 들락거리다 보니 이제는 안 해도 낚시 고수. 잡혀라, 잡혀라, 잡혀라. 빨리 잡혀라. 와, 잡았다. 벌써요? 잡았어, 잡았어. 와, 우럭이다, 우럭.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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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축하해. 나 나왔지. 나 나왔지. 나 나왔지. 낚시 잘하세요. 그러니까 말이요. 역시 르식 씨가 낚시 잘해. 그냥 이런 거는 별로. 부부가 연고 하나 없는 태안으로 온 것도 실은 이곳에서 월척을 낚았던 행복한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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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봐라. 내 걸 엉켰네. 엉켰어? 엉켰네, 잡혔어, 그거. 잡혔어, 잡혔어. 누가 잡은 거예요? 중장께서 잡으신 것 같아요. 아닌데? 어라? 내 건데? 아, 진짜. 이게 왠질이야? 아니, 나 이거 와이프가 담그는 줄 알았더니 나한테 맞네. 이러니 매일 집과 바다만 오가는데도 도통 지루한 줄 모르고 살죠. 바다에 살면서도 이렇게 배를 끌고 바다 나오면 좋아요, 기분이. 상쾌해지고. 모든 잡념이 낚시에서 전염해버리니까 다 잊었어. 생각을 잊어먹게 되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오죽 좋았으면 사랑과도 술술.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당신하고 나하고. 아이고, 노래하니까 걸리네. 바닥에 그물이 있었나 봐요. 노래하지 말래요, 고기가. 이제 끝내래. 가버린 청춘인 줄 알았는데 인생의 바다는 여전히 푸르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간밤에 잠깨나 설쳤다죠. 부산에서 통영으로 새벽부터 달려왔습니다. 주말이면 어김없이 한 짐 챙겨 작은 배에 오르는 권홍규 씨 부부. 이제 출발합니다. 바다 건너 저만치에 인생의 보물섬이 있답니다. 여기 학교에 있는 데서 여기 노란색. 기분 좋죠. 70가구 남짓 사는 아담한 섬 곤리도. 뱃길로 5분. 몸도 마음도 가까운 섬이죠. 됐다. 자세 나온다. 차는 없어요? 차는 없고 그냥 차가 못 들어오니까. 저 집은 저 위에 개나리 핀데 있죠. 좋습니다. 부부의 주말 휴식처라는 곤리도 맨 꼭대기집. 탈탈거리는 손수레는 필수. 따로 운동할 필요가 없죠. 평생 운동 안 하는데요. 그래요? 다닭다닭 집들이 붙어있는 비탈진 골목을 지나 송글송글 땀 맺힐 때쯤 도착했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3천만 원으로 산 촌집. 집이 안녕. 아이고. 예쁘잖아요. 그렇죠? 섬에서 집하고 바다하고 붙은 집이 요새 밖에 없어요. 그래서 올크니 하면서. 서울은 고맙죠. 우리 세대는 이게 또 로망이었던 사실은 솔직히. 주말에 쉴 수 있다는 것이. 육시 평생 밥벌이 하느라 바빴는데 이젠 꽃 피고 지고 기절 흐르는 것도 보며 느긋하게 살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어째 엉덩이 붙일 새 없네요. 힘드세요? 그러시면? 힘들지. 짐 들고 올라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좋지. 네. 이거 제가. 저 부산에 심으셔서. 네. 심은 거예요. 네. 수고스럽긴 했어도 지금은 보고만 있어도 푸근한데요. 저 담벼락이 움츠러져 맺혀. 저쪽에 있는 조그란하게 붙어있는 게. 그 콩란이라는 거거든. 콩란. 곁에 있는 것들이 부쩍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네. 아빠 장갑 한 개만. 이건 내 거 아닌데. 그럼 이따가. 아니다. 여기 내 거지. 헤프초예요. 봄이다. 혹독한 겨울을 이겨냈으니 더욱 귀하죠. 신랑도 안 준다는 첩을 붙여. 도시에서는 시장에나 가야 느낄 수 있던 봄이. 여기서는 천지 가득. 봄이? 네. 봄이 된 거예요. 봄이. 봄이. 이거는 땅이 좋다는 거예요. 기름지고 이런 데서만 이렇게 나가잖아요. 무섭죠? 처음에는 꽉 했는데 지금은 이것도 예뻐요. 하하. 이 기름진 땅의 주인이 어디 부부뿐일까요. 왔다. 많이 먹겠네. 아이가 아무리 지어놔 봐야 주인이 누구냐 하면. 고라니. 산 주인이 고라니가 있으니까 그 양반에게 전화해보고. 땀 올까요 물어보고. 물어보고 그려봐야 돼. 그려봐야 돼. 잘카라. 부부의 땀이 2할이라면 자연은 8할. 자연과 함께 농사지 있는다는 마음으로 나눠먹고 삽니다. 찾았다. 얼마나 좋고 귀한지 봄 두릅은 금이라고도 하죠. 우리는 뭐 여전히 좀 어릴 때. 땀이도 맛있고. 술안주도 좋고. 우리 선생님도 한모타를 해야 될 거에요. 그러니 자꾸만 산밭으로 갈박게요. 요렇게 따면 돼. 요렇게 따면. 한모타. 이쁘죠? 들어. 요만큼. 밭에서 저기 오늘 딴 거. 노릇노릇 생선구이까지 더해.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은 봄밥상을 차렸습니다. 아이고 시장카. 두릅 뭐 구. 달롱개. 부추. 오늘 전부 밭에서 다 짜가지고. 잡싸보이다. 이런 재미도 있네 요 사림카. 예. 음. 어헤이 거 진짜. 아. 이런 재미까지 있을 줄은 몰랐나 보네요. 맛있나? 음. 콜맛이네. 조그만 오두막이 있으니까. 마음 한 곳은 좀 넉넉하죠. 그래서 저 뭐. 우리 내 친구분들이 뭐. 전화가 옵니다. 아주 부러운. 누군가의 아들, 딸. 누군가의 부모로만 살아왔을 부부에게 황혼에서 물처럼 찾아온 인생 쉼터. 느긋한 걸음으로 5분이면 어디든 푸르게 넘실대는 바다가 있죠. 성큼성큼 몇 발짝만 떼도 지철 별미 손쉽게 구합니다. 조금 지나면 이제 여름 되면 녹아가지고 못 먹어요. 다시 1년을 기다려야 맛볼 수 있다는데 거친 물살이 대수겠습니까? 눈이 밝으니까 또 찾았다. 이번에는 어떤 보물이 숨어 있을까요? 요거 삭갖거든. 요거 삭갖거든. 고등 중에 제일 맛있는 거. 오늘의 1동 대왕 미역. 어때? 나의 실력. 옆 댁에 수고했어요. 40년 경력의 강태공 남편에게도 골리 도는 별천지 세상. 왔다. 낚싯대 드리우기 무섭게 걸려들었습니다. 오늘의 마수거리는? 바로 요 녀석. 망상합니다. 씨알 제법 구울죠. 행복이 뭐 별건가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젊을 때는 애들 키운다고 정신없이 나이 흐르는 줄 모르고. 운뚝톡 돌아보니까 제 나이가 되었더라고요. 그때부터 미래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하고 이랬으면 준비도 좀 하고 이랬을건데. 아니, 봤어요. 그때는 그래 하여튼 뭐 올 수 있다는 게 좋고. 와이퍼하고 이게 의견이 맞아야 되는데 보통 보면 여성분들은 안 알았거든요. 우리 강 씨는 좀 특이해서 이렇게 되는데 낚시도 할 수 있고 이런 거 소박하고 채취도 할 수 있고 입지로 왔다. 그래 돼야 되는 것이고. 다음번에는 이 바다에서 또 무얼 건지게 될까요.